오늘은 좀 출출합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보셨겠지만 잉쌤은 I'm feeling kind of hungry 자 오늘 잉쌤은 피자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바로 미스터 피자 여기서 스타일리쉬한 그녀들이 먹는다 라는 피자를 저도 한번 먹고 싶은데요 여러분 영어로 피자를 주문해 보실까요? 오늘의 topic 스페셜 메뉴 여러분 여기서 짧은 애니메이션 잠깐 보시겠습니다 I need pizza I'm feeling kind of hungry I need Mr. Pizza 음 what's the special menu? 자 여러분 잉쌤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메뉴가 무엇인지 그래서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잉쌤 바로 전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Mr. Pizza에 계신 직원분께서 과연 주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가 Mr. Pizza입니다 Hello!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special month 특별한 거? 아 독해가 안되네 When will it get here? Will it be here in 30 minutes? When will it get here? Will it be here in 30 minutes? 아 get here? 아 get here? 아 get here? 아 이리로 온다? 아 이리로 온다는 건가? 아... 네 오늘은 Mr. Pizza입니다 Hello!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special month 특별한 거? 아 독해가 안되네 독해가 안되고 있는 우리 직원분을 위해서 제가 독해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special menu 우리가 special하다고 하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특별 행사입니다 행사 메뉴가 있죠 그래서 행사 메뉴를 항상 special menu라고 합니다 여기서 What's the? What is? 쉽게 얘기하면 행사 메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번 달에 하기 때문에 of this month of this month 두 개를 한번 쪼개서 보실까요? What's the special menu? 이번 달 of this month 즉 이번 달의 특별 메뉴가 행사 메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독해가 안됐습니다 When will it get here? Will it be here in 30 minutes? When will it get here? Will it be here in 30 minutes? 아 get here? 아 get here... 아 이리로 온다... 아 이리로 온다는 건가? 어... 또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Will it get here? 자 지금 직원분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겠다? here 여기니까? 아니죠 It get here 이쪽으로 올려면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30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이 here과 there 혼선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Will it be here? Will it get here? 지금 보시면은 Will it, Will it? 하지만 이 앞에다 그냥 when만 다른 거죠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는 게 30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Will it be here in? 전체 단어는 I, N을 써야 됩니다 Will it be here in 30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의 미스터 피자입니다 Hello,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Oh, English 어 간단하잖아 주어를 가지고 오면 special menu of this month 아 그러면 special menu of this month is When will it get here? Will it be here in 30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음 그럼 이것도 간단하네 It will be here, here이 아니지, there이지 거기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It will be there in 30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의 미스터 피자입니다 Hello,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Oh, English 어 간단하잖아 주어를 가지고 오면 special menu of this month 아 그러면 special menu of this month is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What's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지금 다른 직원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만 알면 된다, 그렇죠? 지금 the special menu, 지금 하이라이터 쳐졌는데요 그걸 바로 끌어옵니다 맨 앞으로 그것만 끌어오는 게 아니죠 of this month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까지 끌어오면서 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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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What's the 이것만 빼고 그대로 나머지를 그냥 끌고 와버렸어요 풀 문장은 이번 달의 특별 메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음, 그럼 이것도 간단하네 어, it will be here here이 아니지 there이지 거기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it will be there in 30 minutes 자,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ill it get here? will it be here in 30 minutes? 자, 여러분 will it 즉, 의문사죠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그냥 돌리면 됩니다 it will it will 그래서 it will be there in 30 minutes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이 어느 시간 안에 간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전지사는 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큰 애라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인 인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테스트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스페셜 메뉴 9월달 10월달 11월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달의 스페셜 메뉴 garlic cheese 10월달은 스페셜 메뉴 half and half 11월달은 romantic combo 자, 이렇게 3개의 스페셜 메뉴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9월의 스페셜 메뉴는 뭐였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The 스페셜 메뉴 of September Easy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was를 넣어야겠죠 9월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was was garlic cheese 10월달에 half and half가 스페셜이었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죠 근데 이번에는 의문사로 물어보고 싶어요 10월달의 특별 메뉴는 half and half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포지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포지션 바뀌어서 3초 안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3 2 1 was the special menu of October half and half 자 포지션이 보이죠 was was 이동을 했습니다 자 11월달에 있는 로맨틱 콤보가 과연 12월달에도 있을까요? 12월달은 크리스마스고 로맨스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맨틱 콤보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스페셜 메뉴는 로맨틱 콤보일까요?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지션 힌트 지금 미리 드리겠습니다 will은 앞으로 옵니다 하지만 b는 같이 오지 않습니다 3 2 1 will the special menu of December be 로맨틱 콤보 b 포지션이 바로 여기에 배치가 되죠 자 짧은 테스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에 특별 메뉴 12월달에도 로맨틱 콤보는 참 좋을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메뉴판 갖고 영어 공부하니까 참 재밌네요 테스트 완료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출출한데 여러분도 출출하신가요? 지금 피자 광고 짤막하게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야 음 부드러워 아 달콤해 탱글탱글 어머 바삭해 이런 맛이 사랑일까? 여자가 좋아하는 맛을 모두 담았다 로맨틱 콤보 여자 맘을 사라져분? 미스터 피자 자랑한다 자 피자를 보신거 어떠세요? 이번달의 특별 메뉴가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특별 메뉴 The special menu of this month 뭔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전화해서 피자 주문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영어는 역시나 활용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어를 지켜드렸던 잉쌤입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I'll be seeing you very soon I'll be seeing you very soon